선생님 하악각 넓이가 130mm면 윤곽숫을 그냥 안 하는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시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이고니얼 위스라고 해서 이 턱과 턱의 거리를 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이고니얼 위스라고 해 가지고 여기 턱 고니온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턱뼈 사이의 거리, 이 폭을 보는 거죠. 그게 바이고니얼 위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하악각 넓이가 130mm면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이게 대한민국 평균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 남자는 102mm 정도 되고 여자가 95mm 정도 돼요. 근데 130mm면 되게 넓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얼굴 폭이 넓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한다고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면에서 봤을 때 넓은 거는 절대 갸름해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대신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큰 경우 있잖아요. 여기가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온 경우. 그런 경우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 진단할 때 이렇게 정면에서 여러 가지를 봐요. 그러니까 Facial Index라고 해 가지고 광대 사이의 거리와 레이지운이라고 해서 콧뼈랑 이마뼈랑 만나는 곳과 턱 끝의 길이, 이 비율을 먼저 재고요. 대한민국 평균이 84에서 88 정도 되는데 91 정도면 조금 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바이고니얼 위스트는 101mm면 남자 평균으로 보면 조금 작은 편. 적절하다. 그다음에 사각턱 앵글디그리 이거 각도 보고요. 이게 한국 사람이 평균이 106에서 108 정도 돼요. 근데 118도다 그러면 좀 이렇게 가파른 편이니까 옆에서 봤을 땐 갸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만든 거고 제가 그냥 재건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귓볼에서 이 하각각까지의 거리를 재요. 남자는 보통 2에서 2.5 여자는 1.5에서 1 뭐 이 정도가 갸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는 1.5에서 1 사이에서 재건을 하게 되고 남자는 한 2cm 정도를 만드는 걸 대부분 목표로 해요. 근데 귀가 짝짝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좀 다르게 재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각도에서 턱이 나왔냐 턱이 작냐 어쩌냐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침샘이 발달했느냐 또는 연부조직이 두껍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얼굴에 오목한 정도 중안면부에 오목한 정도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이 환자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 수술을 하냐마냐를 결정하지 그냥 단순히 나 130mm니까는 하면 안 돼. 해봤자 효과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페이셜 인덱스, 바이구니얼 위스트, 앵글 디그리, 이어 포지션, 턱 끝의 상태, 침샘이나 얼굴에 볼록한 정도 오목한 정도 이런 거를 다 함께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내가 효과를 많이 볼 얼굴이다. 쉽게 말하면 진료실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냥 자꾸 묻지 말고 해. 넌 무조건 용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해봤자 별로 그렇게 막 갸름해졌다. 주변에서 막 대박 얼굴 작아졌다. 이런 소리는 못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거울 보고 하시긴 힘들어요. CT도 찍어야 되고 실제 모습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단면도 봐야 되고 침샘도 봐야 되고 근육도 봐야 되고 표정도 봐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진료실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인터넷 보면서 혼자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판단은 하지 마세요. 130mm라고 해서 130mm라고 해서 무조건 나는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지는 마세요. 이건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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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